A.M.A.T THE B.M.A.T THE B.M.A.T DANGER THE B.M.A.T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 시작부터 10초 마리오 인가요 아흣 아..좋지 않은데? 아 이거 숙여.. 오케이 시간적 여유는 괜찮아요 오케이 까시는..최악이죠 그렇지 까시가 너무 커요 진짜 말도 안되게 크잖아 다른 한 칸짜리랑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가지고 오 근데 신기록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네요 아이고 이번엔 또 90초 스피드런이네요 아하 아 3단 점프라 그러.. 오케이 히든블럭 위치 하.. 아.. 아 히든블럭 위치가.. 오케이 컴포 얼마 죽었다고 실력이 많이 죽어? 크.. 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빨리빨리 못 간다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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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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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도 어렵지 않은 스피드런이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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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랜만에 해도 이정도면 괜찮잖아요 아무래도 좀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 3D만 이렇게 12일동안 하다가 물론 중간에 한번 마리오메이커를 했었지만 하하이 기록이 느리네 이게 뚜껑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네요 사실 뚜껑 쪼개서 빨리 지나갔으면 1분 안쪽으로 땡겼을텐데 2분 안쪽으로 땡겼을텐데 평범한.. 무난한 그런 맵인가 왓? 뭐죠 이거? 뭘 원하는걸까? 뭐지 이거근데? 뭐지 이거근데? 어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요 P 스위치를 밟아서 쿠파를 검은꽃으로 낑겨 만든다음에 열쇠를 얻어서 가 아니라 레드포인을 먹어서였나요? 아.. P 스위치 그냥 가지고 왔으면 열쇠를 먹는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P 스위치를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지 간단하네요 저기요? 와.. 너무 빨리 밟았더라 나 이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간당간당했습니다 생각보다 아.. 막힐 뻔했어 너무 빨리 밟아가지구 왓? 왜 신기룩이죠? 코인을 먹는거보다 달리는게 빨랐다? 그.. 뭐야.. ㅋ 어우.. 이런 선택.. 너무 싫어요.. 일단 보자 두번째는 파이프구요 세번째는 문입니다 일단 파이프를 갈게요 제발 3번 갑니다 3번 다시 문을 들어가서 리셋을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주네요 다시 위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나 불안한데 제발 아아... 혹시나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으니까 가져가려는 건데 오우야 이거 아니죠 파이어볼은 이대로 게임 끝날거 아닙니까? 원래 의도는 클라우 칼을 내려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우 노우 야 이거 밟으면 망해요 이거 밟으면 망해 저 물음표도 좋은거 안줄거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 이거 분명히 검은꽂이 나올겁니다 뻔하죠? 요시 버려야되니? 오우와트 잠깐만 이 사이로 떨어져서야 했다? 어 아니네 나이스 그니까 분명히 먹었는데 가시 죽었다고 그거를 죽은거로 우선순위가 된다니 분명히 먹고 가시에 닿는 위치였던거 같은데 얼마나 가시가 크면은 그게 가시에 닿은게 먼저 판정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되게 순조러워요? 맵이 아직까지는 괜찮아 월드 버섯인가요 저거? 오우 이게 안잡아져? 와 나 와 이렇게 오브젝트가 많아 아이 버섯이 있어 싸면은 참 편했을텐데 말입니다 아 쫌 포간대 아아 먼저 떨어지다니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어 frank 오! 아 오브지턱 너무 많다 이메야 이거 멍멍이 타는거 어렵죠 아 오브지턱 너무 많다 아 오브지턱 너무 많다 아 왜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이 맵 그 의지가 않냐 진짜 어 제발요 어휴 왓 오 마이 갓 이걸 사네 벗살 잡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왼쪽 위로 오케 작은애가 바꿨니? 오케 나이스 아 다행이다 원래 법사가 도끼기도 꼬린지점 아니 도끼미만 가능하구나 어 도끼는 없어요 그래서 그 꼬린지점을 바꾼 법사를 잡으면 다시 나옵니다 아 아니지 그 뉴스마의 그 꼴대도 바꾸는구나 아무튼간 잡으면 되요 마지막 맵 마지막 맵 마리오1은 모르겠어요 일단 뉴스마하구요 그냥 무난해 보이네요 바로 돌아가? 루피님 안녕하세요 저 위로 올라가면 큰일나겠구만 쇼마리오1은 안될거 같은데 되나? 야 이거 올라가기 좀 와 이거 뭐지? 잠깐만 아 이렇게는 안되는구나 와 이거 뭐야 이거 오 마이 가앗 왜 이렇게 타이트하니? 아아 까비? 음 아 생각보다 별로 안 타이트한데 하핳 저 나온다 아 아 벽 점프에서 바로 갈라했다 아휴 근데 어떻게 6개 맵 전부 다 세이브가 없냐 자 뭐죠? 아어어어어어어어 와 나 방금 지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와 나이스 아쓰 방금 지나가진 줄 알았어요 오케이 마무리 노우 감사합니다.